코스닥 상장사 헤덕 파워웨이가 조직폭력배와 기업사장군의 기업인수합병을 도와주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지난 2일 기업사장군 고모씨를 횡령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씨는 옵티머스 자산운영을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하였으며 헤덕 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고씨가 조직폭력배 오모씨와 함께 세보테크 횡령자금으로 샘코 인수를 주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